여기는 제 프라모델 지하 창문데 제가 여기에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한 달에 한 번 근데 여기가 완전 지하에요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생 지하 그러니까 가손높이 정도의 창문이 있는게 아니에요 창문이 없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거의 거의 완전 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습도를 이제 확인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여기다 이제 가습기를 틀면 이제 가습기를 만약에 일주일 동안 연속으로 틀어놓으면 얼마나 수글이 쌓이냐 이거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전기세도 함께 빛도 하나 안 들어오는 곳이지 저기 빛도 저렇게 다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어요 지금은 가습기를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틀어놓고 가요 60도로 맞춰 놓고 볼까 맞춰져 있네요 지금 틀어놓은 지 지금 10일 됐습니다 10일 물은 싱크대 쪽으로 떨어지게 해 놓고 근데 여기가 평수가 넓어 가지고 이 가습기로는 택도 없어요 이거 아무리 돌려도 여름이면 습도 최대가 70% 찍는데 이 아라 안 떨어져요 여기가 넓어 가지고 물론 이 위치가 구석에 있다 보니까 싱크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거 거짓말 안하고 이거 여름철에 습도 높을 때 돌리잖아요 반나절? 반나절이면 여기 있는 통 뒤쪽으로 호수를 직접 빼 가지고 직접 할 수 밖에 없다 에어컨 틀어야지만 이제 습도가 확 떨어져요 저 가습기 진짜 며칠 동안 틀어도 안 떨어지고 에어컨 딱 30분 틀잖아요 그럼 습도 확 떨어집니다 몸이 아예 느껴져 축축했던 곳이 이 박스도 만져보면 이게 축축한 느낌이 이제 바싹 말라요 가습기를 저기 의자에 있는데 여기 센터에다가 딱 두고 그리고 이제 고무다라이가 큰 게 있습니다 여기 이 정도면은 일주일 뭐 2주 야 이거 물 엄청 이거 목욕 그거잖아 어린애들 옛날에 어릴 때 목욕 하던 밑에다 이거 딱 받치고 일주일 혹은 며칠 동안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죠 이 지하에서 이게 뭔 소리야 오빠야 여기가 지하 창고인데 이거 왜 쓰러졌어 아 이 습해 가지고 박스가 약해져 가지고 여기가 한 45평 됩니다 여기 나눠져 있는데 어우 엄청 습합니다 지하냉서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한 달 반만에 와요 여기다 이제 가습기를 틀어 놓잖아요 그러면 가습기를 아무리 오래 틀어 놔도 안 돼 이 에어컨 딱 틀잖아요 그러면 딱 10분 만에 여기 싹 말라요 습기 싹 쏘져 근데 가습기는 한 개가 있더라고 이거 뭐야 하도 습해서 이거 봐 이거 봐 천장도 하도 습해 가지고 이게 저번에 이거 또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LG 모델인데 이걸 여기에 틀어 놓고 한 한 시간만 두 시간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물이 꽉 차요 이 정도 물이 꽉 찹니다 그래서 원래 물이 꽉 차면 가동을 딱 중단해요 물이 꽉 차면 이게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차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이게 스위치를 갖다가 딱 이게 올라가면 이게 딱 내려가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스위치를 이제 딱 스탑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리들라고 볼까 과학적이야 이게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 이거 여기 요거를 딱 눌러 그러면 딱 이제 작동이 형식이 되는 거야 저기 차서 그래서 그럼 계속해서 하기에 위해서 어떻게 되냐 여기 뒤에다 호수 있잖아요 호수 호수를 끼워요 여기 있어요 가습기마다 통이 아니라 호수를 끼우면 여기로 물이 나가요 이렇게 물이 나가면 싱크대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계속 제가 이제 한... 그냥 틀어놔요 지금 같던 여러분 그런데도 이 조그만해서 이 크기에 비해서 여기가 너무 넓고 막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습도가 안 없어지는 거야 이야 습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야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박스 이쪽은 그래도 좀 덜한데 이쪽은 진짜 박스가 엄청 막 눅눅해져 진짜 오래된 거 오래된 거 이런 거 이런 거 박스 눅눅해 완전 눅눅하진 않고 좀 약간 습기 먹었다라는 느낌 습기 먹었다라는 느낌 좀 있습니다 다라이에다가 물 내려가게 해 놓고 틀어보면은 저 용량의 가습기가 뭐 일주일 혹은 며칠 동안 얼마나 습기를 여기서 물을 갖다가 잡아먹는지 알 수 있잖아요 명확하게 야 이 통에다가 하면은 충분하겠지 이 통에다가 이렇게 큰 통인데 이게 25,000원짜리인데 이거 25,000원이야 이거 어 이쪽 끝에 쪽이네 계단 지금 입구 쪽인데 야 이거 완전 야 여기가 더 미숙합니다 이게 야 이거는 방금 탈수기에서 빼낸 빨래 있잖아요 그... 그거 한 50% 됩니다 장난 아닌데 야 여기 습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 가죽의자잖아 이 곰팡이 다 썰겠다 어 장난 아니네요 나 여기 너무 뭐 붕무기로 물 뿌리고 그런거 아니야 어 장난 아니다 야 야 야 엄청납니다 습기 진짜 수원시에서 거의 어 습기 많은 장소 어 베스트 10에 뽑힙니다 이게 진짜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사람이 와서 이제 막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이게 습기가 빠지는데 이건 뭐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야 이거는 한 4년 전에 시켜 먹었던 짜장면 반찬을 여다 뒀는데 그냥 그대로 말랐거든요 이게 단무지고 이게 양파입니다 이게 출장입니다 곰팡이 앞이었어요 습기 때문에 원래 이게 어땠냐면 그냥 빠싹 말라 있었어요 겨울에는 엄청 이게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빠싹 말라 있었는데 여기가 하도 습하니까 이 딱딱하게 말라 있었어요 야 이게 이렇게 눅눅해졌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딱 봐도 비닐 위쪽만 봐도 습도 장난 아니잖아 여기 엄청 후덥지거든요 지금 여기는 일반 반지야도 아니고 완전 생지압니다 생지압 생지압 다 막혀 있어요 여기 창문 있잖아요 이 지면이 창문 위쪽이에요 위쪽 이 위연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이미 이 라인이 지면이에요 이 라인이 그래서 이 창문은 바깥쪽에서 탁탁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딱 땅을 파가지고 시멘트질해서 거기서 창문이 있는거에요 근데 고양이나 쥐같은게 막 들어오니까 이렇게 다 막은 겁니다 전주인이 다 막아놨어요 이렇게 다 막혀있어 완전 생지압니다 생지압 여기서 유압식 한풍기잖아요 엄청 바람 세죠 바람을 빼는 힘이 엄청 쎕니다 일반 한풍기 몇배죠 여기도 유압식 저기도 유압식 유압식 유압식이 두개 있어요 이거 두개 틀잖아요 여기 두개 틀면은 여기 습기 싹 빠져요 순식간에 빠져버려요 특히 저기 말고 여기 왜냐면 여기는 이제 지면이 여기 위니까 바람이 위로 올라가야되잖아요 이렇게 밀어서 잘 안빠지는데 이쪽은 바깥쪽이 계단이에요 계단이고 오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람 빼면은 여기서 빨아들이거든요 바람을 여기서 여기서 쫙 빨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쑥 빠져요 공기 근데 그냥 그대로 하는거죠 지금 야 여기 풍경은 진짜 야 1980년대 그 무슨 체육관 같은 숙소 같다 진짜 아 72도 이거 분해해야되는데 여기 없고 와 월세가 너무 아까운거야 한달에 한번 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라모드 같은거 작업을 하고 일부러 막 했어요 네 작업하고 피곤하면 위에서 좀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사가야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어우 되게 이쁘고 괜찮다 사무직 깨끗하다는데 여기서 딱 돌리면 바로 요게 하 난리 아센다 강조하는건 여기는 완전 생지야라는 겁니다 생지야라는 겁니다 생지야 완전 생지야랍니다 공기 환풍이 되는 곳이 없어요 완전 생지야랍니다 완전 생지야랍니다 가습기 세팅을 다 했습니다 이게 진동이 있어요 진동이 있어서 좀 움직여요 이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의자 이런 데 일반의자 올려놓으면 떨어져 여기 테두리 있는 의자 올려놓고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징징징징 앞으로 오면 여기 물이 이제 다른 데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앞으로 오면 그래서 앞에 아령으로 막아놨습니다 이거 안 움직이게 약간 이쪽으로 오르막길이니까 이쪽으로 안 움직이죠 오케이 지금부터 70 이지 뭐 이렇게 틀어놓고 일주일 후에 오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여기에 얼마나 물이 많이 있는지 확인을 하러 일주일만에 요 가습기가 와 하이 하이 특정 불가하는건가 하이 입니다 하이 70을 넘어섰다는건가 얼마나 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거죠 크기가 이만한 가습기는 성능이 다 거의 똑같아요 뭐 성능차는 여기 있는 이 소비전력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네 알 수 있는 겁니다 히터도 그렇고 뭐 에어컨도 그렇고 그것이 얼마나 성능이 세고 많은 평수를 할 수 있냐는 그냥 이 소비전력이 핵심이에요 같은 소비전력이면 성능이 갔다가 봐도 되는거에요 그럼 과대과장 광고에 뭐 엄청나게 다른거랑 다르다 아니야 소비전력이 소비전력이 무조건 높아져 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같습니다 이 가습기 기술이 뭐 소비전력이 290이잖아요 290W 소비전력을 가지고 있는 가습기입니다 모델은 LD 106 DR 재승능력 아 이거 좋게 있네 재승능력 하루에 10L 야 하루에 10L 엄청 많은거 아니야 제가 이거 보셨거든요 재승능력이 하루에 10L인거야 그러면 생각하겠지 야 물이 10L면 얼마나 많아 생수 한통 2L인데 2L짜리 2만원인데 야 공기중에 하루만 틀어도 그 물 생수통 5개가 물이 나와? 야 그러면 여기 충분하겠네 여기 에서 틀어온는데 택도 없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소형제습기 중에서는 좀 큰 편이에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이렇게 습도가 많아도 에어컨 딱 30분 15분만 틀잖아요 그러면 습도 싹 없어집니다 물 엄청 나와요 물이 어? 물 잘 나오나? 물만 잘 나오는거 확인하고 예 가겠습니다 잘 나오겠지 근데 물이 쭉 나오는게 아니라 똑똑똑 떨어져요 근데 이게 뒤쪽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공기를 말린 다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금 공기가 이렇게 와서 요렇게 가야지 이렇게 돌아야지 공기가 뭐 거의 너무 작아서 효용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빨아들이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게 나을 거 같아 이건 요렇게 각도를 좀 조절해 줍시다 어 그렇잖아 어 이렇게 여기서 습기 있는 공기를 여기 뒤에서 빨아들이는데 여기 문도 열려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는데 앞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비비탄 연발탄 장창식 피스톤 압축 연발 발사식 기관단총 여기가 완전 밀폐라 저기서 환풍기 돌리잖아요 우웅 바람 싹 빨라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서 바람을 빨아들여야 되잖아 이 공간에서 저기로 바람이 나가려면 빨아들일 데가 없잖아 그래서 저거 물 있잖아요 저기 문을 갖다가 이제 확작 안 열고 조금만 요만큼만 있게 거의 닫은 다음에 요만큼 틈만 있게 딱 두잖아요 그럼 들어오는 바람이 선풍기 강입니다 강 선풍기 강 그만큼 여기가 밀폐야 밑에다 이거 껴가지고 딱 맞췄습니다 이거 예 수평 이게 뒤에 호수를 이렇게 꼽으면 물이 여기 물통으로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물이 안 떨어져 더 죽겠구만 오케이 물 나온다 똑똑똑똑똑똑 똑똑똑똑 똑똑똑똑 7일 후에 오겠습니다 아 더워 죽겠네 빠염 7일 후에 올게 야 불 끓이니까 완전 암흑이네 암흑 어? 무서워 야 밖에 나오니까 장난 아닙니다 엄청 개운하고 예 날씨가 되게 뽀송뽀송해요 비었잖아 지금 비었단 말이에요 어 어저까지 비 왔는데도 하루도 습하지가 않네 안에가 너무 습하니까 여기는 뭐 습하게 하나도 없어 여기 오늘 저기 갑자기 이렇게 프랑그넥 채널 구경하는 분이 놀러오셔가지고 지금 토요일입니다 6일 됐어요 7일 6일 자 아 또 떨어졌네 물을 얼마나 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꺼졌는데? 물통이 가득이라고? 물통 가득이라고? 나 물통 뒤로 빠지게 해놨는데? 헤이 이야 여기서 이게 6일 동안 받친 물입니다 와 이게 가습해서 나온 물이에요 이게 6일 동안 이게 언제 꺼지는지 몰라 언제 꺼지는지 몰라 언제 꺼지는지 몰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물고기를 키워도 될 어린애가 목욕해도 될 물이 나옵니다 이 가습기에서 여기 평소에서 여기가 그렇게 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이 지금 공기 중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해놓으면 앞쪽에 물이 안 차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지? 여기도 물이 찼나? 아 여기도 물이 찼네요 아 기울기가 약간 뒤로 약간 이렇게 기울었어야 된구나 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야겠네요 이게 언제 멈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며칠 만에 쌓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불이 여기가 꽈득 찼구나 여기가 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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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기가 이렇게 많네요 지하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언제 꺼지지 모릅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번 와보려고 그랬는데 다음주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체 6일 아니 3일로 볼게요 3일 아니야 그냥 일주일 똑같이 해 근데 보면 지금 현재 70도잖아요 70도 이렇게 물을 뺐는데도 지금 습도 70%야 70%야 이렇게 물을 뺐는데도 70%야 지금 여기 습도 상태를 보니까 이게 좀 이제 그때 왔을 때보단 덜 추측해요 지금 이제 그때 왔을 때보단 덜 추측해요 지하가 장난아니고 습기가 싱크대에서 할때는 계속 돌아가거든요 이거 호수가 제가 이렇게 놔뒀거든요 호수를 처음에 이렇게 놔뒀으니까 이게 이게 아 뭔지 알겠다 이게 호수가 지금 여기가 이제 물이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호수가 바로 이렇게 가야되는데 여기에서 물이 쌓이면 일로 이렇게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 물통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호수를 이렇게 딱 끼우면 호수를 끼워서 밖으로 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이게 약간 약간 요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약간 약간 요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의자 팔걸이 있는데 거기 약간 올라가가지고 여기 약간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차면은 일로 다 거의 90%는 일로 떨어지는데 10% 가량이 이 뒤로 나가가지고 요요 틈이 있잖아요 호수를 끼워서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이랑 고문데 여기 틈으로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이게 물통이 차가갔습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이렇게 아예 꺾어야 돼요 뒤로 못 넘어가게 아예 아예 꺾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